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그게 왜 잘못이죠? 질투는 몸에 나빠 그거 지금 24번째 부르고 있어 그래서 뭐 불만 있어? 내가 중독됐다는데 어떡하냐? 그리고 헷이라고? 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근데 오비키는 언제 오는 거냐?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? 오바키 누나는 왜? 왜냐면 다녀왔습니다 귀여워 오비키 오 오비키다 오비키 왔냐쁘 뿌? 양 갈래? 너 와있었어? 응 헷 아까부터 계속 노래 불렀어 진짜 너무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헷 아무튼 너 애들한테 말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 그래 너네 집으로? 왜? 뭐하게? 응 우리 집으로 귀여워서 미안 헷 우인 합작하기 그런거면 여기서 해도 되잖아 박세인을 피해야돼 이거 정말 귀여운 노래니까 박세인은 빠져야돼 햇 아 너 이 노래 진짜 욕심이 많구나 내 앱창노래라고 뿌우 알겠어 그러면 애들한테 전화해볼게 예시 나는 태권도 학원 같다 뿡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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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라야 뭐해? 좋았어 이번엔 진짜로 박세인을 빼고 해야겠어 헷 피키야 오 소라 왔어 요 왔어 피키 요 왔어 텔라 다들 왔군 헷 오인 합작한다고? 어 근데 근데? 지금 빨리 서둘러 우리 집에 가야돼 갈래내로? 왜? 응 이유를 말하면 너네들이 반대할 것 같고 하지만 난 솔직하게 얘기하겠어 이 노래는 박세인이 깰 수 없어 그러니까 갈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잘 부르고 싶은거야 잘 부르고 싶은데 세인이는 음치라서 뺀다고? 그렇지 음치라기보단 개성이 크잖아 그래서 근데 원래 오마이비키니 취지가 왕타 없이 다같이 노는거 아니야? 이게 무슨 왕따냐? 이거 왕타 아니다 헷 한명을 소외시키는게 왕타야 갈래야 내가 괴롭힌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헷 솔직히 괴롭힌걸로 따지면 세인이가 날 더 많이 괴롭힌다 헷 그래도 오마이비키니 다같이 놀아야 돼 응 눈 하트 귀여워서 미안해 에잇 나도 울만네 에잇 실패 귀여워서 미안해 천하무적 박세인이라서 미안해 악마 박세인 누나다 누구야? 어 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어 무서워서 미안해 자꾸 화만이 내서 미안해 그러니까 빼고 하지 뭘 빼고 해?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냐 난 말 못 해 너 빨리 말해 빨리 말 안 하면 너 악마 노래 공격한다 주 악마여서 미안해 악마여서 미안해 악마 노래만큼은 제발 알았어 알았어 말할게 말할게 뭔데? 에이 지금 양갈래 누나가 악마누나 빼고 사인학자 귀여워서 미안해 뭐라고 갈래 누나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감히 날 빼놓고 합작을 하려고 그래 감히 나를 빼고 그래도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겠다 갈래 안 갈래 누나 받아라 받아라 그래 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박스 인도 껴 그럼 2절은 약간 개사에서 부르는 건 어때? 개사가 뭐야? 가사를 다르게 써서 부르는 거야 와 좋지요 어떻게 개사야?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마이비키를 한번 보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네 만들기 하고 급식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좋아 그럼 계속 가서 써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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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제목을 재밌어서 미안해로 재밌어서 미안해 뭔가 알고 온 것 같은데? 알고 온 것 같은데? 너 나를 빼놓고 합작하려고 했다면?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라고? 야 누구 때문에 합작이 잘 됐는데? 나 때문에 잘 된 건지 모르냐고? 내가 얼마나 공로가 큰데? 세인아 들어봐 아니야 우리 같이 할 거야 맞아 너도 꼭 해야 해 뭐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 오리온은 다르케 말하던데? 오리온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안 그러려고 맞아 오마이비키는 다 같이 노는 거니까 우린 모두 친구니까 너네들 너도 같이 하는 거지 파트 나눴는데 다 너가 후렴이야 휴 귀여워서 미안해 게다가 그렇게 돋보이고 좋은 걸 하라고? 너네들 뭐야? 감동이여 세인아 그럼 지금부터 5인 합작하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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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그게 왜 잘못이죠? 질투는 몸에 나빠 아픈 것 같다고 편한 것 같다고 오지랖 나 없었네 그런 리플라이 내 머리 위엔 리본을 메고 내 포렌 빨간 홍조 띄우고 언제나 양갈래로 묶은 긴 머리 나가보는 거야 홀로 사뿐하게 돌아다녀 봐도 행복해져버려 응 주 귀여운 나라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서 미안해 주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족이 아닌데 미안해 주 귀여운 내가 미안해 전화 본 척 학생이라서 미안해 주 노래 잘해서 미안해 전교 1등까지 해서 미안해 사실은 안 미안한데 킹밧주 하하하하하하하 애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킹밧는다 뭐라고? 야!... 엄마 이비키를 한번 보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보게 돼여 만들기 하고 급식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알록달록한 스티커 기링 달린 가방을 메고 양갈래로 묶은 내 머리는 오케이 나가보는 거야 오비키 내 집으로 오늘은 뭘 할까 재밌는 놀이 한답은 와 기대됐다 추 너무 재밌어서 미안해 이렇게 재밌어서 미안해 추 계속 보게 돼서 미안해 우리는 오마이비키 친구 도대체 우와 잘했다 맛있었어 이렇게 재밌는데 박생 빼놓고 하려고 해서 미안해 괜찮아 사과해줘서 고마워 박생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다같이 놀기 대성공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그게 왜 잘못이죠 질투는 몸에 나빠 아픈 것 같다고 편한 것 같다고 오지랖 나 없었네 그런 리플라이 내 머리 위엔 리본을 메고 내 포렌 빨간 홍조 띄우고 언제나 양갈래로 묶은 뒷머리 나가보는 거야 홀로 사뿐하게 돌아다녀 봐도 행복해져 버려 응 추 귀여운 나라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서 미안해 추 어쩌면 좋아 미안해 귀여운 쪽이 아닌데 미안해 추 귀여운 내가 미안해 전화 본 척 학생이라서 미안해 추 노래를 잘해서 미안해 전교 1등까지 해서 미안해 사실은 안 미안한데 킹받쥬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킹받는다 뭐라고? 야! 엄마 이 위키를 한번 보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보게 돼요 만들기 하고 급식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알록달록한 스티커 기링 달린 가방을 메고 양갈래로 묶은 내 머리는 오케이 에이 나가보는 거야 오비키네 집으로 오늘은 뭘 할까 재밌는 놀이 한답은 와! 기대됐다! 추 너무 재밌어서 미안해 이렇게 재밌어서 미안해 추 계속 보게 돼서 미안해 우리는 오마이비키 친구들 예!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